말씀의 향기 오늘은 경기도 김포시 믿음의 교회 신형섭 목사입니다 축구 경비는 11명의 선수가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누어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반전이 끝나고 나면 15분간의 작전타임이 주어집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감독이나 선수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시간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작전타임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남은 경기에 승패가 결정이 납니다 우리 인생에도 작전타임이 꼭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의 전반에 비해 후반전의 인생을 어떻게 펼칠까 하는 기획을 갖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내놓고 보니 우리의 인생의 전반은 어떻게 하면 넉넉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전력투구 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후반은 어떻게 하면 의미가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작전을 짜는 것이 바로 인생의 작전타임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작전타임이란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점검하면서 보람된 인생을 살고자 자기를 들어보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결단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인생 작전타임을 잘 활용하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든 자신이 세운 계획이 있고 나름대로의 삶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사는 인생보다는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모두들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라고 하는 경주에서 인생의 전락을 짤 수 있는 작전타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작전을 짤 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유념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죠 고린도 전설 10장 31절의 기록을 보면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지적교 성경 요리 문답 제 1문을 보면 인간이 사는 최고의 목적을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우사도는 그리스온이라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활에 순간순간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사는 순종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오 목적이며 창조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목표를 세우며 살고자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성공해도 누군가가 옆에서 그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줄 사람이었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혼자 좋은 집에서 잘 차려진 밥을 먹지만 함께 할 사람이 없습니다 밥맛이 있을까요? 만약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하지 못하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의 살아온 관계의 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 자신에게 보람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해야 합니다 시몬 페드로는 인생의 가장 정점 인생의 작전 타임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페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탄 자라 이제껏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준다 나와 함께일 수 있겠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너의 갈릴리 어부뿐만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된 보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뜨거움이 생기고 열정과 열심이 생긴다면 그것이 나를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경기와 같습니다 남들이 내 삶을 대신해 줄 수 없는 나의 경기 지금 경기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우리의 코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남은 인생의 경기를 주도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향기 경기도 김포시 믿음의 교회 신형섭 목사였습니다 김포시 믿음의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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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믿음의 교회